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형외과 조용훈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어깨통증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깨통증의 빈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습니다. 해전근계 충돌증후군, 해전근계 파열, 오식견이라 불리는 유착성 관절양염이 있는데 오늘은 이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깨통증이 있으면 머리 빗기도 힘들어지고 옷 입기도 힘들어져서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이러한 제약을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서 하나 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충돌증후군입니다. 충돌증후군은 다음 그림과 같이 무언가가 부딪혀서 발생하는 증상을 말하는데 무엇이 부딪혀서 어깨통증을 유발하냐면 위쪽에 있는 뼈인 견봉이라는 뼈와 그 아래쪽을 지나가는 해전근계라는 힘줄이 마찰과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팔을 들 때 이러한 충돌이 발생하고 이러한 충돌이 발생하면 견봉과 아래쪽에 있는 해전근계가 이렇게 달아서 해지게 되는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죠. 정상적인 해전근계는 이렇게 매끈하지만 충돌증후군이 있는 해전근계는 달아서 이렇게 해져 있는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위쪽에 견봉이라는 뼈가 있고 그 아래쪽에 해전근계가 지나가게 되는데 팔을 들면 이러한 견봉이라는 뼈와 해전근계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자에게 충돌증후군이 잘 발생하느냐를 조사해 보면 견봉의 형태와 관련이 있는데 특히 견봉이 평평하면 팔을 들 때 충돌이 잘 발생하진 않지만 아래쪽과 같이 앞쪽의 뼈가 튀어나와 있는 갈고리형에서는 충돌증후군의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견봉의 형태에 따라서 충돌증후군의 위험이 다른데 특히 갈고리형은 39%가 갈고리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갈고리형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서는 충돌증후군 더 나아가서는 해전근계 전층 파열의 70%가 갈고리형의 견봉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 소견으로는 견봉 아래쪽에 견봉하 부위에 이렇게 뼈가 하얗게 박혀있는 의학용어로는 견봉하 경화 소견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관찰할 수 있고 이는 견봉과 해전근계와의 마찰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소견이 더 진행되면 견봉 아래쪽으로 뼈가 자라는 소견이 관찰할 수 있는데 이를 골극이라고 하고 이는 충돌증후군에서도 이러한 소견이 보이지만 더 나아가서 해전근계 파열 환자들도 이러한 골극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MRI 상에서는 해전근계가 붙는 부위에 이렇게 하얗게 박혀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를 골 랑종이라고 합니다. 충돌증후군이 더 악화되면 이제 해전근계 파열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충돌증후군과 해전근계 파열 모두 해전근계에 발생하는 해전근계 질환에 속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돌증후군이 진행하면 해전근계 파열로 이어질 수 있고요. 주로 30대에는 해전근계 파열은 드물고 충돌증후군으로 증상이 시작해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해전근계 파열의 빈도가 증가하게 되고 파열의 크기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돌증후군 및 해전근계 수술은 대부분 최근에는 간절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충돌증후군의 수술은 다음 돌출된 경봉을 이러한 절삭기를 이용해서 깎아주는 경봉 성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뼈가 돌출되어 있는 뼈를 견봉 성형술 후에는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 수 있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렇게 돌출된 견봉이 평평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전근계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전근계 파열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태행성 질환이 가장 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돌증후군도 해전근계 파열의 원인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힘줄이 약해져서 파열이 발생합니다. 가끔씩 외래 환자분들이 제가 해전근계 파열이 있다고 진단을 내리면 본인들은 다친 적도 없는데 왜 파열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태행성 질환이 원인이기 때문에 큰 외상이 없어도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봉의 형태가 파열의 위험과 연관이 있고 가다하게 팔을 많이 사용한 경우 그리고 심하게 외상이 있는 경우에도 해전근계 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외상보다는 태행성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전근계 파열의 원인은 태행성이고 특히 혈액 공급이 떨어지는 부위에 손상이 누적되면 파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2007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대한민국에서도 해전근계 수술이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고요. 간절경으로 해전근계를 파열해 보면 이 해전근계가 정상적으로는 뼈에 붙어 있어야 하나 이렇게 찢어져서 파열된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통증의 양상은 팔을 들 때 통증이 있고 등이나 아니면 팔까지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주로 밤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움직일 때 뚝 하는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해전근계 파열을 방치하면 대부분 좋아지는 경향보다는 다음처럼 파열이 크기가 점점 커져서 악화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강범위한 파열로 진행해버리면 봉합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봉합이 되더라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해전근계 파열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어떠한 증상이 생기냐며 다음 환자처럼 팔을 잘 못 들 수가 있고 옆에 선생님이 팔을 들었을 때 팔을 놓으면 툭 떨어지는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은 앞쪽에 해전근계 파열이 있는 분인데 오른쪽은 정상측으로 배를 이렇게 강하게 압박할 수 있으나 왼쪽은 앞쪽에 해전근계 파열이 있어서 배를 압박하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전근계가 위쪽과 뒤쪽의 힘줄이 파열이 있으며 어깨를 외회전하는 외회전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지게 되고 외회전력이 떨어지면 다음처럼 식사를 해보라는 자세 때 어깨를 바깥으로 돌리지 못해서 비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수술은 이제 내시경으로 하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수술을 했었던 어 환자분의 영상을 어 이렇게 이제 동영상으로 담아왔고 여기 해전근계 파열이 간찰이 되고 어 이제 해전근계 파열의 수술은 이렇게 이제 처음에 해전근계 주변을 이제 어 정리해주는 어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는 해전근계가 여기 뼈에 붙어있는 게 일반적인데 뼈에 다시 붙이기 위하여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잘 이제 치유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준 다음에 봉합 나사못을 삽입하는데 여기 봉합 나사못에 이렇게 실이 달렸기 때문에 이 실을 해전근계에 다시 통과시켜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어 수술은 이렇게 이제 봉합 나사못을 이렇게 통과시키고 어 통과시키게 되고 지금 봉합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 이런 통과시킨 나사못을 그 실을 다시 봉합을 하고 이 봉합한 내 측에서 봉합한 실을 이용해서 다시 외측을 압박해주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어 수술 전에는 이렇게 이제 파열이 어 있으나 이제 수술 후에는 어 힘줄을 다시 이제 견고하게 원래 있는 위치에 이제 어 잘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수술 시 고려할 상황으로는 한자의 증상 정도 한자의 나이 그리고 봉합이 가능한가 그리고 증상과 이학적 검사가 일치하는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재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따라서 한자가 재할에 잘 순응하고 어 재할을 잘 따를 수 있느냐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어 해전근계 파열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해전근계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점점 지방으로 바뀌어 바뀌고 힘줄도 얇아지는 어 소견을 이제 진행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근육도 이제 점점 크기가 이제 위축이 되어서 어 나빠지는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많이 위축이 돼 버리면 이때는 봉합을 하여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해전근계 파열의 자연 경과는 수년이 경과하면 근위축과 지방 변성이 되어서 이때는 봉합이 어려워지고 재파열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어깨 통증이 있을 때 빨리 진단을 받아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겠습니다. 따라서 그 해전근계 파열의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더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조기에 이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식견이라 불리는 동결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식견이란 용어는 이제 일본에서 유래된 용어로 50대에 잘 발생한다고 하여 이러한 용어가 발생하였고 정식적인 의학용어로는 유착성 간절약염 또는 동결견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강직을 어깨에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고 특별한 원인 없이 어깨에 강직이 왔을 때 동결견이라고 합니다. 원인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연령은 50대에 많고 당뇨랑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왼쪽에 이제 동결견이 있는 환자인데 환자가 팔을 들었을 때 제한이 돼 있고 의사인 제가 들어도 옆에서 들어도 제한소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전근계 파열과 구분되는 것은 해전근계 파열은 통증과 근력 약화로 환자분 스스로가 팔을 잘 못 들 수는 있어도 옆에 의사가 팔을 들었을 때는 강직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이 오식견과의 좀 차이가 되겠습니다. 해전근계 파열과. 동결견의 병변의 위치는 간절막에 있습니다. 간절막의 염증과 간절막의 시간이 오래 되어버리면 두꺼워지고 유착되는 소견을 보이고 왼쪽은 정상 간절막이고 오른쪽은 동결견의 간절막으로 이렇게 간절막에 염증이 심하고 유착되고 두꺼워진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상으로는 밤에 통증이 심하고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거나 위로 드는 것이 힘들고 특히 이제 머리 빗거나 옷을 입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움직일 때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50대에 가장 많으나 어느 연령대에서나 다 발생할 수 있고요. 임상적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간절막의 염증으로 통증으로 이제 증상이 시작하게 되고 이 시기에는 강직이 뚜렷하지 않아서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에 일정한 시기가 흐르면 이 간절막이 점점 두꺼워지고 유착이 발생해서 강직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 대부분 진단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점점 통증이 좀 회복되고 운동 범위도 회복되는 시기를 거쳐서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50견은 시간이 좀 경과하면은 조절로 호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치료가 필요하냐면 보통은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는 경향이 많아서 보존적 치료를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약물요법과 주사요법으로 통증을 조절하고 간절막이 두꺼워져서 간절범위가 운동 범위가 감소함으로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이 간절막을 신장시키는 게 가장 주된 치료가 되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으나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고 일상생활이 너무 힘든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고 수술적 치료는 다음 그림과 같이 늘러붙어 있는 간절막을 절개해주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동결견이 있을 때 주사요법이 좋은 효과를 보이는데 주사는 간절막에 염증이 있으므로 간절강 내에 주사를 놓는 것이 효과가 있겠고 간절강 내에 주사를 정확하게 놓으려면 다음처럼 초음파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하면 이렇게 바늘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힘줄을 통과해서 이 바늘의 끝이 간절막 내에 정확히 위치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약물을 투입하게 됩니다. 투입을 하면서도 초음파를 보면서 하면 약물이 정확하게 간절강 내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스트레칭 운동으로 간절막을 신장시키게 되고 스트레칭은 다양한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방굴곡 운동을 통해서 아래쪽 간절막을 신장시키는 동작을 하고 다음은 후방내에 전 운동을 통해서 위쪽과 뒤쪽의 간절막을 신장시키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외에 전 운동으로 앞쪽 간절막을 신장시키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칭은 한번 할 때 한 10초 이상 해야 하고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야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동결견을 요약하면 간절막의 염증 및 두꺼워진 현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수동적 간절 스트레칭 운동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약물 또는 주사효법으로 치료가 잘 되고 수술적 치료는 마지막 수단으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강의를 요약하면 충돌증후군과 해전근계 파혈은 해전근계 질환에 해당하고 대부분 퇴행성 질환으로 해전근계 파혈이 있을 때는 전층 파혈일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게 되겠습니다. 동결견은 간절막의 염증 및 섬유화가 일어나는 질환으로 대부분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고 보존적 치료가 우선시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교수님 강의 듣고 나서 시민분들이 댓글로 질문들 보내주셨는데요. 다섯 가지 꼽아서 오늘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두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최근에 멀티태스킹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들이 기억력과 집중력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었거든요. 관련 논문 자료도 발표가 되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 멀티태스킹을 하면 당연히 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 효율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좀 멍해지거나 오히려 지루해지면서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흔히 백색소음 또 음악을 들으면서 업무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도된 자료에서 내용 결과를 보면 분명히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있지만 이게 그 떨어지는 정도가 얼마나 갈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영구적인 손상이 갈지는 아직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연구 결과로 봐야 되고 우리가 본인이 늘 하던 업무 패턴이 익숙한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초록의 질문에 대한 건데 초기에 발견했을 때 생존은 얼만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초기에 발견하는 것과 중기에 발견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치매 치료제가 증상을 버티게 해주는 효과만 좀 한정되어 있고요. 병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료한 효과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신약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병원에 왔을 수 있는 약은 한계가 있고요. 또 불행이 또 초록의 치매는 일반적으로 연세드신 분들이 흔히 생기는 치매보다 진행이 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의 치매라고 해서 특별히 아주 특단의 대책이나 다른 치료를 통해서 뭔가 큰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치료는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초록의 치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이 걸리는 우리 노년기 치매도 그렇고 초기에 발견하는 거랑 중기에 발견하는 것의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매 치료제가 증상을 버티게 해주는 거거든요. 중기 이후에 이미 다 무너진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면 남아있는 우리가 버티게 해줘야 될 기능이 없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록의 치매든 또 나이 들어 생긴 노년기 치매든 초기에 발견해서 꾸준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초기 상태로 최대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치매 약에 대한 질문이에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치매 예방 목적으로 치매 환자가 치매 약을 복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인이 치매 약을 복용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에서 살짝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나와 있는 치매 치료제가 어떤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는 없고 증상을 버티게 해주는 약인데요. 네. 이러한 약들이 심장박동을 느리게 하거나 장운동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심장이 조금 부담이 되거나 또 설사하거나 식욕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2차적인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선에서 치매 환자 진료를 할 때 그냥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졌다 예전보다 기능이 떨어졌다 할 때 쉽게 쉽게 치매 약을 쓰진 않고 이분이 확실하게 치매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할 때만 약을 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아직까지는 치매 예방 목적이거나 아니면 치매 약이면 기억력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증상이 없는 일반인들이 드시는 거는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문도 보니까 약물 치료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은데요. 그 렉카 네 마비라는 신약이 개발된다면 치매 치료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그동안 한 20여 년간 치매 치료제 그러니까 아까까지 말씀드린 어떤 증상을 관리하는 정도에서 더 뛰어넘는 치매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에 대해서 계속 개발을 해왔는데 네. 아시다시피 계속 실패하면서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이 실패하면서 또 치매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 드리고 했었는데 지난 9월 말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치매 원인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치매 치료제가 임상이 성공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치료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희망적인 얘기긴 하지만 아직은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비용이 얼마일지 그리고 과연 이 치료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은 치매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레카네마비라는 게 지금 빠르면 한 1년 반 한 2년 후부터 병원에서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약간 치매 위험도가 높은 치매 전 단계 환자분들 또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조금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 치매인지 의심스러운 가족이 있어서 의료기관에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보건소로 가야 되냐 뭐 이런 질문도 종종 받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보건소로 가면 무료 검진하는 일부 부분이 있었고 했었는데 이제는 보건소 단위로 치매 지원 치매 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치매 검진을 지원해주는 그래서 구리시적도 인창 보건소 옆에 바로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서 일단은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치매 클리닉을 찾아오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병원에 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거나 또 환자분들이 거부감을 느낄 경우에는 하나의 건강검진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보건소 산하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 가서 가벼운 검사부터 진행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질의응답 시간 가지면서 건강관리 앞으로 더 철저하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우준 교수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